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역사의 위기에서 낯선 학문 법률학과 이재학을 가르치다 이 학문들이야말로 해방 후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보성전문은 날카로운 예지로 예견했던 것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민족의 횃불로 길을 밝히며 달려온 고대 이제 국내 종합사립대 최초로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한 세계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둔 급변하는 세계 정답이 없는 혼돈의 시대에 민족은 다시 한번 고대에게 우리의 나아갈 길을 묻습니다 21세기 지식중심 사회에서는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서는 살아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상상력,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바로 그러한 프로페셔널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이와 같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려대학교는 간절한 시대의 물음에 응답합니다 개척하는 지성 고려대학교 내일을 개척하는 교육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생각하고 창조하고 개척하는 지성을 위한 철학과 실천 미래교육의 터전을 세우고 학문 간 벽을 허물고 융합을 통해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는 미래대학 우리가 키우는 리더들은 치열하게 생각하고 뜨겁게 토론하며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식을 창조하며 우정과 열정의 장에서 젊음을 펼칩니다 패러다임을 뒤집는 장학제도와 혁신적 입학정책 고대가 새로운 대학의 표준을 만들어갑니다 불확실성의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끝없는 연구 고대는 모든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의 꿈을 펼치도록 지원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 성과를 거두어내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도 동일한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연구의 성과를 인류에게 돌려온 연구 고대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꿈을 향해 도전합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의 필요, 평균 수명의 연장 등 시대의 도전 앞에서는 고대만의 해다 경계를 허무는 융복함 연구의 중심 KU매직 질병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산 바이오메디컬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까지 KU매직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과감하고 거침없는 도전입니다 가장 많은 기부를 받는 학교 고대 가장 많은 신뢰와 기대를 받는 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실천하는 지성, 민족에 대한 헌신을 기억합니다 고대의 캠퍼스에서 세계 석학들과 대화하고 세계 명문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KU 글로벌 센터 유럽, 중국, 남미 등 전 세계를 캠퍼스로 고대의 리더가 성장합니다 동아시아, 북유럽 대학과 컨소시움 결성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교류의 물꼬를 트고 세계의 명문들과 한뜻을 품어 인류를 위한 미래를 개척하는 더 큰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격변의 미래를 앞두고 고대는 100여 년 전 보성 전문처럼 다시 한 번 내일을 내다봅니다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깃발 시대를 이끄는 대학 미래를 위한 대답을 준비하는 대학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고대 KU 더퓨처 고려대학교 KU 더퓨처 고려대학교 KU 더퓨처 고려대학교 한글자막 by 한효정